이야, 설명하는 건 너무 어렵다. 이거 설명으로 해야 되는 거였어? 어쩐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내식을 맞췄어. 내가 뭐라고 했는데 기내식을 맞췄냐. 형이 비행기에서 먹는 거. 비행기에서 먹는 거 딱 보였어, 그거는. 네가 할래? 아니야. 가요, 가요. 우와, 이거 무슨 노래였지? 나도 들리는 거 진짜 안 할게. 내 말 들려? 내 말 들려? 내 말 들리면 하지 마. 형이 말하지 마. 말하지 말라고? 뭐라고? 말하지 말라고. 뭐하는 거야? 말하지 말라고. 너 말하지 말라고, 너 뭐해 보여? 오. 보이냐고, 보여. 네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네? 네가 말하지 마. 이거는 너무 기대하지 마. 너무 기대하고 너무 잘하려고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갔어. 몸에 힘을 주고. 몸에 힘을 주고. 욕심을 버리자고. 자, 준비. 시. 변하라고 할게. 집. 천천히, 천천히 형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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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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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경주. 경주. 네가 비비. 네가 비비바라국수. 어? 땡. 네가 비비바라국수. 네가 비비바라국수? 네가 비비바라국수. 네, 노카운트 다음 넘기고. 아이유. 아이유 네 드라마. 네가 비비바라국수. 아이유. 아이유. 얼마 전에 네 드라마. 포상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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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뒷집, 뒷집. 사진 찍은 거 나한테 보여줬잖아. 포상. 휴. 가. 포장, 포장이사.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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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드라마 포성윤가 얼마 전에! 어머니요? 드라마 제모! 이모? 제모! 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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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모가 뭐예요? 얼마 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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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아리수? 아! 이! 유! 아리수가! 아리수! 아리수! 드라마! 뭘! 제모! 제모? 포상윤가 갔다 왔다며! 폭탄을 들고 갔다 왔다고? 폭탄을 어딜 들고 갔다 와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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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휴가! 포상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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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포상윤가! 제목! 제목! 드라마! 제목! 제목! 맞힌 줄 알아! 맞힌 줄 알아, 지금! 사진 찍었잖아! 포상윤가! 드라마 제목!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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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드라마! 네 드라마! 뭐야? 사장님?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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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뭐야? 왜? 강남! 제수 씨! 제수 씨!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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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수 씨! 가슴이! 뭐예요? 가슴이! 제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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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승일 것 같은데 그냥? 당연하지 네 끝났지 뭐 아 너무 큰데? 너무 큰데? 지금보다 어렵다니까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진짜로 진짜 소리가 안 들려 안 들려 준비 시작 시작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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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예전에 그 분장했잖아요 그 꼬깔 꼬깔을 머리 위로 올렸어 꼬깔 꼬깔 머리 위로 내가 머리 위로 어 꼬깔 꼬깔 공갈? 어 꼬깔 공갈이 뭐야? 내가 내가 나 내가 꼬깔 꼬깔 모자를 꼬깔 모자 머리 위로 올렸어요 조끼에로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자 형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그렇지 왜 나를 수근이 형이랑 수근이 형이랑 이수근 이수근? 어어 이수근 어 여행 갔다왔어 여행 경고? 아간세? 어디야 어디야? 아이슬란드! 아니 도시! 수도! 수도! 규또? 어! 수도! 규토? 어! 규토가 뭐야?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다섯 시간! 어! 다섯 글자! 몰라 다섯 글자! 아저씨가? 헬스! 형이 하는 게임! 형이 하는 게임! 내가 하는 게임? 와우! 와우!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형 얼마 전에 그.. 형 얼마 전에 그.. 영화! 영화! 그렇지!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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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패러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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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몸? 패러사이트 와 어렵다 패러사이트 그러니까 몸? 응? 패러사이트 그러니까 몸? 몸 속에 몸 속에 내 약간 내 양분을 받아먹는 거야 이놈이 와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맞춰 와 와 몰라 몰라 모르겠어 몸 속에서 나를 빨아먹는 놈 내 내 거를 빨아 에너지를 무슨 놈? 내 에너지를 빨아먹어 이렇게 빨아먹어 동동물이라고 얘기하면 돼 내 이걸 모기 모기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뭐가 비슷해? 뭘 얘기했는데 모기랑 비슷해? 우리 몸 속에 우리 몸 속에 어 들어와서 들어왔어? 오 막 빨아먹어 빨아먹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빨아먹어 기생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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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등이다 1등이야 인종이다 인종 문제가 쉬웠어 어? 무슨 문제가 쉬워요 와우 이런 거는 너무 쉬웠어 야 동대문남됨을 어떻게 하냐 제가 볼 거야? 눈 감고 피하지? 어? 놀러 가는 거 나오면 진짜 부러울 것 같다 그냥 뭐 뭐 뭐 뭐 뭐 칼라가 없지? 우와 좋다 당근 아침에 아침에 그렇게 먹지 않았어 당근? 아침에 엄청 먹었던 것 같은데 당근 기적을 보여주자 몰디브 몰디브랑 열차 나오면 난 진짜 진짜 짱인데 이걸 우리 집 두 번째 하는 거잖아 지난번에 그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였어 사실은 백 장 중에 두 장이 숨은 있는데 그 두 장을 다 뽑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빛나는 거 두 개 할게요 묵직하게 손을 딱 때리는 게 있어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와 얘 봐라 얘 봐라 오 오 우와 얘 앉아 때렸어 묵직하게 때린 건 당근 큰 거 얘가 나를 무네 거기에 왔다 와우 당근 와우 당근 오 이거 좀 다른 거예요 이거 다른 거야 검은 색깔만 아니면 돼 검은 색깔만 아니면 돼 봐봐 봐봐 끝에가 이 끝에가 이 끝에가 이 이? 이? 이는 뭐야? 오이 오이 근데 한 장 더 뽑아야 돼 두 장이에요 저희 이거 또 당근이야 오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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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은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데 어? 빨개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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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근 어? 어? 저희로 처음 뽑아봐요 전부 다 당근 나오면 약간 서운하시지 않아요? 야 오이 당근 한 박스 갖다 놨다 얼마나 많이 집어넣었으면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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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있긴 있어요? 셋 셋 당근 아 그러니까 아 마지막에 뭐 하나 딱 놔주면 좋겠다 아 그만 아 그만 어우 어우 그럼 좋다 야 야 그럼 풍나다 이거 뭐 합성 아니지 여기서 뭐가 일로 확 들어왔는데 마지막은 규현이 복귀를 환영하며 이게 또 신이 있어가지고 또 마지막에 또 나온다 한번 기력 한번 여기다 줄까요? 다 같이 여기다 줘야지 여기다가 주먹에게 기린 자쿠 얘기하지마 기린 얘기하지마 기린 recover 진이 또 나오면 아예 안 빌려. 나온다니까 봐봐라. 딱 기운 봐봐라. 당자가 너무 크게 보이는데. 이게 뭐 당진은 아닐거냐 당진여행. 당진여행.